접어놓고 오른발 띄웠어요! 터치! 지금은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도 서진주 선수가 류주는 그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미라! 오른발 러빙 패스! 네, 좋아요! 잡아놓고! 마지막 충돌 그리고 또 한 번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는데요. 류지스 골키퍼가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전은하 선수와 현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우선 교체를 진행하는 유영실 감독 허지연 선수를 빼주고 박은선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네, 정말... 경기장 상황이 지금 부상도 나오고 모두가 어느 정도 감정이 올라오면서 조금은 어선한 경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 후반전도 남아있고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선수들의 집중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반전에 조금 전에 류지수 선수가 또 넘어져 있었던 그 시간도 있었고 충분히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시간은 또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